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마르세유 풍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마르세유 아 지우 베르투시 오바 은바패 슛 슈팅 한번 시드에 맞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됩니다 슈팅 슈팅 고! 슈팅 슈팅 자막 핵 스피 흘러가는데요 뒷공간으로 백헨 바워 마일디니 지우베르 투시우바 네드베드 네드베드 지우베르 투시우바 카푸 난다이크 은바페 수비 성공합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강철 하나 흐흐 siege 에헤헤 아임 프로게마 아임 프로게마 아임 프로게마 고of 마커스 레시톨 뒷동간으로 스루 패스 끊어냅니다 레드베드 스루패스 쇼팅 골키퍼 선박 반다이크 패스 인터셉트 전방으로 길게 비에이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마르세유 볼을 되찾아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음바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쇼팅 또다시 바가됩니다 또다시 바가됩니다 바가됩니다 앙 바가됩니다 손 바가됩니다 0 고 바가됩니다 스티븐 제라드 길게 연결하는 패스 비에이라 뒷공간으로 아 주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좀 했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키퍼가 멋진 손방 보여주네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마르세유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네 세계권인가요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히트의 멋진 손방 승왕을 노린 공격전술이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수기를 불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 참 든든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